2025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해서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 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업체까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거거든요. 정말 화가 나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정말 나쁜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요. 식약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부담 광고 게시물 무려 83건이나 적발이 됐는데요.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시켜서 불법 유통한 게시글도요. 711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아니 저 약이 집중력을 높이고 애들 암기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이거 먹으면 학생들 부작용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의료진도요. ADHD로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았는데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에 경미한 식욕 부진, 두통부터 불면증, 심지어 환각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방통일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 조치를 했고요. 또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까지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까지 먹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안쓰럽습니다. 그렇죠.